자 오늘 포스코 DX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승세는 제일 좋아요. 포스코 그룹 중에도. 자 그런데 하나 또 나왔죠. 포스코 DX랑 포스코 ANC 얘는 포스코 자체도 계열사니까 모듈러 하우스 제작에 로봇을 적용한다 하면서 인권, 말 그대로 사람의 인력을 대신하는 로봇을 해서 공정을 자동화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지금 포스코는 그나마 얘기가 좀 덜하죠. 여기는 힘든 만큼 대우도 잘해주고 이 노조가 현대차 이런 노조랑은 전혀 달라요. 진짜 민주노총 이런 애들과 다른 결의 노조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기업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듈러 철골 조립, 용접을 위한 자동화 로봇 시스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당연히 줄을 수도 있고 제가 노조 얘기도 했지만 포스코는 절대 사원들을 내버리진 않아요. 그만큼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요새는 기업의 이미지만 올라가도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쓰면서 좀 더 위험한 작업을 로봇에 맡기고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간에 산업용 로봇 자체를 한다는 얘기가 우선 로봇주만큼은 안 오르겠지만 이미 포스코 DX는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강해요. 진짜 제로는 항상 터져 있고 보시면 투신에서 이런 고점, 특히 연기금에서도 이런 고점에 또 샀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보험과 투신과 연기금 요 삼총사가 다 들어와 있으면은 이 세 개는 뭐냐? 스윙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다. 더 얘들은 좀 살짝 길게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추구하는 녀석들 자, 사모펀들은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종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금투애들은요. 이런 시점에 잘 못 가요. 왜냐? 얘는 쫄보예요. 쫄보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바로바로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고객들도 그렇고 또 금가문 눈치도 봐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확실히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이 금투애들과 사모펀드 애들이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요새 사모펀드는 또 다시 좀 내려왔죠. 확실히 금투애들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어딘지 입에 오락내락한 애들이에요. 아무튼간에 지금 얘들이 들어오고 외입 물량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만큼 괜찮은데 사실상 DX가 실적을 완전 추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얘들이 실적을 완전히 내고 하는 건 아니죠. 매출 대비했을 때 시각총액 좀 해보니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재무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 녀석들이 향후 2, 3년 뒤에 나올 매출을 좀 생각해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높다는 주가는 아닌데 분명히 한 번 더 조정이 일어나면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5만원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요 안에서 아무렇게나 막 하세요. 그리고 언제냐? 4만원이나 3만 5천원 선 되면은 그때 확 또 담으시면은 또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5만원 위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진짜 여기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런 수급표를 봤을 때 얘는 7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항상 정해두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횡보구간이 계속 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단기 지지선이 어디냐면은 5만 2천원입니다. 저는 5만원까지 보라고 하셨지만은 왜냐면은 꼬리를 쭉 뺐다가 다시 팍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5만원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등에 타서 올라가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하나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요. 종목 볼 때 수급 체크하시고 기간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 보신 다음에 재무는 딱히 그냥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지지만 보면은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 5분, 5분 무슨 한 2분이면 끝나요. 종목 볼 때 제발 이 정도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부인들 들어온다고 기간 그냥 단전 기간 종류 여러 기간이 있는데 여러 기간 요소를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사 와야겠다. 혹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무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 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 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 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하나만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 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 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러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예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난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 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챙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시는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정도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즌 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 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테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신호 화승코퍼레이션 매수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말자 올라가고 있어요. 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나와요. 지금 수익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카톡방이에요.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제가 그런 거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한 급등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어마한 거 이 복리의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자랑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바로 각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버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마감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신호 이런 건 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빌리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빌리번호를 걸어놨어요.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 내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빌리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